대한체육회의 국제스케이트장 설립 대상지 공모전이 시간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이미 6개 시군이 유치전에 뛰어들었는데요. 이 가운데 4곳이 강원도에 있습니다. 고순정 기자입니다. 춘천의 한 소극장에 시장과 시민들이 모여 앉았습니다. 국제스케이트장을 유치해 빙상 종주도시, 춘천의 역사를 부활시키자고 뜻을 모읍니다. 수도권에서 1시간 거리라 향후 시설 활용도 수월할 것이란 분석도 나왔습니다. 조선왕릉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면서 현재 테릉국제스케이트장은 철거가 결정됐습니다. 그러자 대한체육회는 이 기회에 국제 규격을 갖춘 대형 스케이트장을 공모를 통해 신설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새 국제스케이트장은 국비 2천억 원이 투입돼 오는 2030년까지 완공될 예정입니다. 특히 경기장을 유치하기만 하면 운영비는 국가에서 부담합니다. 춘천을 포함해 철원, 원주, 강릉까지 강원도에서만 4곳이 나섰고 경기도 양주와 동두천도 유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이 가운데 강릉은 동계올림픽 때 쓴 빙상장을 그냥 쓰면 된다며 신축은 잘못이라고 비판합니다. 대한체육회는 다음 달 초까지 유치 신청을 받은 뒤 제한서 심사와 현지 답사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으로 건립 예정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고순정입니다.